법정지상권 하나만 더 할게 여러분 그러면 건물은 낙찰을 받으면 안 돼요? 자 볼게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건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첫 시간에 들어와서 뭐 얘기했어요? 내가 헐린 거 얘기했잖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 안 올리잖아 근데 그 건물이 건물이 막 그지갖고 오래됐어 그런 거 받을 이유가 없겠죠 건물이 좋은 걸 받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건물이 좋으면 좋을수록 땅 주인한테 휘둘려 물론 거기에는 싸게 받는다면 금액적으로는 좀 덜 휘둘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지루는 내야 되고 안 내면 또 철거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평생 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 건물이라는 게 그래서 주는 갑은 사실 땅이에요 제가 헐려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게 나왔어 경매가 근데 뭐만 나왔어? 건물만 나왔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아니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담동의 빌라가 7억에 나왔다는 거야 그럼 갖고 오셨어 아 이거는요 건물만 나온 거예요 건물은 서울에 경기도에 짓든 서울에 짓든 물론 청담동은 보급자재를 쓰긴 하겠지만 짓든 건물값은 거기서 거기니까 건물값만 집중되니까 7억에 나온 거예요 한 30억 가는데 조금만 큰 건 아니었으니까 또 갖고 왔어 다음 달에 6억에 나왔대 한 번 유찰된 거지 이제 여기는 건물만 나온 거라 건물만 감정한 거니까 6억에 나온 거예요 다음 달에 또 갖고 와 누가 5억에 나왔대 그러니까 그만큼 싸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야 근데 그래서 1억까지 되더라 그게 그래가지고 1억에 나왔대 이거 뭐냐 그때 건물 철거 소송 중이었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이제 대답을 달리했어요 한 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려주고 해보세요 이거는 건물만 나온 거고 철거 소송 중이에요 법정에서 한 건 성립 안 되는 거 내가 확인했으니까 소송해서 지실 거예요 근데 왜 해보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뭐 소송하고 철거하고 그런 거 시간 오래 걸릴 테니까 해보라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 안 할래요? 그러는 거를 연구반에 와갖고 내가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하는 거예요 최저가만 딱 썼어 낙찰 때 내가 혼자 들어와서 그 낙찰되는 순간 저를 잡더라고요 누가 여기 연구반 분들 반이 거기 가셨어 법원에 자기 잡더니만 누구냐 그래서 누구냐니 사람인지 누구야 왜 샀니? 그래서 살라고 샀다고 너 그거 내가 철거 소송 중인 거 신고한 거 봤니? 네 근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철거될 때까지 살려고요 이랬어요 이화빌라라는 빌라였는데 3층짜리였어요 2층 통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온 건데 2층이 나온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한 거지 왜 제가 했냐? 혹시 여러분 잘못될까 봐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교육용으로 한 번 써보려고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그거 할 때 이 공수도 가라데 아시죠? 수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걸 2층만 딱 해갖고 1층과 3층을 딱 이렇게 해야 철거예요 그게 맞죠? 1층과 3층은 정상적인 토지 지분권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것만 뭐가 잘못돼갖고 토지 지분권과 내가 분리된 거야 아까 물어본 케이스하고 약간 비슷한 케이스죠 철거 소송은 제가 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도 좀 더 싸지면 자기가 살려고 했던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 상대방이 약간 괴롭혀갖고 돈 버는 거 도로 뭐 아까 그런 거 지금은 전혀 안 합니다 그게 원칙과 어긋나더라고 제가 쭉 해보니까 하여튼 이걸 이렇게 해갖고 잘라내갖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내가 이사까지 갔잖아 내가 밭 열고 술퇴가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차 막혀갖고 이사까지 가갖고 거기서 살다가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해갖고 8천만 원인가? 6개월 후에 받아갖고 나왔어요 만나기만 하면 철거 될 때까지 살려고요 이 얘기만 했으니까 그 상대도 뻔한 거지 아이고 괴롭히려고 왔구나 빠졌는데 자 이렇게 이런 원칙과는 좀 맞지 않지만 상대가 너무 싼 걸 노리면 우리가 난 그걸 못 봐주겠어 그러니까 내가 10%대는 사시라는 얘기야 나 같은 놈 만나면 안 되니까 다음 그냥 Cristian아 아ぜ 우리 함께